그 극장으로 갔죠? 지금? 여기 전자로 여기 문 지키고 있고 300킬로줄? 바이오렉트리성이라든지 어마무시하게 그건 찌릿찌릿 닦았네 요거를 그러면 지금 이거를 끄는게 최우선이긴 한데 어허 자 보자보자 그러면 저거 끄기 위해서는 발전기들을 끌어다녀야 하는건데 그러면 최대한 안들키고 얘네들을 다 일단 해치우면서 해야겠지 우후우훠 높게도 올라간다 저거를 꺼트려야 된다 요쪽으로 휘이아 음 어디에다가 어그로 끌지? 애들을 어그로를 끌만한게 애들이 관심이 없군 어 얘 끌어올라 세이프라고 뜨는 순간 바로 지체하지 않고 끌어올려야지 안그러면 다른 기회가 없을것같아 엄마야 오씨 와씨 되게 뻔했네 우와 엄마야 와 컨트롤 미스로 완전 그냥 죽을뻔했네 어그로가 끌릴만한게 반응 반응 자체를 안해 애들이 어 어떻게 하지 애들이 반응을 할까 오케이 떴다 얘 묶어버리고 지원군 날라오나? 이렇게 되면은 오씨 뭔가 들킬뻔했는데 어 관심을 끌만한게 겁나 관심 안 끌리네 으흐흐흐흐흐 이쪽쪽 이쪽 좀 봐주지 않을래? 저쪽으로 자 검사하러 가야지 그치 오케이 저걸 이용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에이씨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 어그로 안 끌리네 오케이 오케이 얘 등치도 묶어버리고 오케이 얘도... 다운... 자 이거 그러면 요거를 발전기를 요거를 파워다운 오케이 성공 빨아 늘었으 자 그러면 다른 애들도 오우 다른 애들은 더 많은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땐 요기가 그나마 제일 적은거 같긴 한데 얘는 컷시키고 얘도 컷시키고 요거 날라오면 짠 절로 절로 가자 자 보자보자 오케이 은신 된 상태에서 둘 다 날려버리고 오우 은신으로 하면은 이게 은신이 빨리 풀려가지고 함부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오케이 여기다가 어그로 끌면은 얘를 묶어버리고 이쪽으로 자 그리고 후우 어 끌었으니까 얘도 묶어주고 오케이 컷 됐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다운 나이스 하나씩 하나씩 얘가 아주 잘되고 있어 다음은 여기 뒤쪽에 윈가 어디지 으악 으악 어디야 여기 윈가 아 저기 완전 히이 오 높이도 있다 옆으로 옆에 있는 대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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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많다 뭔가 갈수록 많아진 이 느낌이 뭐지 자 여기 하나 있고 음 흠 자 너는 이쪽으로 올 것이야 엄마야 누가 보고 있니 안 보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얘 묶어버리고 흠 저기 어그로 여기 어그로 여기 어그로 아 그래도 걸릴마나 미치네 에헤 흠 여기 어그로 다시 한번 오케이 여기 뒤쪽에 묶어버리고 오케이 후우 어 너도 다운 됐겠지 요거 빨아들여 어 들켰다 걸렸다 걸렸다 아이씨 와이씨 날려버리고 아 애들 다 해치우고 할걸 이거 한명씩 충분히 할수 할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날려버리고 어어어어어어어어 tank 고달의 어이씨 아프다 까지 날려 안녕 어디서 또 된건가 오케이 이쯤이 됐다 여기 컷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을까 또 어디에 있을까 엄마야 흠 여기 밑에도 있나? 저쪽에도 몇 명 있다고 뜨는데 저기 위에 둘 여기 이쪽에 컷 얘도? 바로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날리고 밖으로 날려버리고 처리했나? 오케이 처리됐 아주 개꿀이고요 요거 전기 빨아들이고 오케이 오케이 극장으로 가는 길 열림 오케이 아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쳐서 극장으로 인 어 메인 홀로 들어가는 길을 무너졌네 무너졌네 오케 묶었다 요 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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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래 핀한테는 얘기를 안하는게 맞는거 같애 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씨 뭐 뭔일이랄줄 알고 오 저거 뭐야 저게 저게 옆에 있는게 뉴폼인거 같기도 한데 요기 주변에는 쓰읍 주변에 뭐 보이는건 없는거 같고 쓰읍 근데 이렇게 넓은걸로 봐서는 아 여기서 한참 또 싸울거 같은데 느낌이 쓰읍 오케이 일단은 조사해보자 음 절대 어 수상해 보이지 않아 쓰읍 쓰읍 케이블이 케이블이 요기를 통해서 나오는거다 오케이 자 잠깐 키는거야? 왜 켜지? 왜 켜지? 이거 켜는거 안좋은거 아닌가? 아닌가 끄는건가 지금 이게? 아 연결하는건데? 케이블이 아 연결하는건 케이블이 그는 다른 스파이더맨은 엄청 정확하게 말했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진정하게 말하지 않으세요 오케 그들이 얘가 본인이 스파이더맨이라는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안달라질거 같은데 이거 뭐야 아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중이었다 스파이더맨을 상대하기 위해 여기도 키고 이거 앙 이거 안키는게 좋은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 요거를 요거 아까전에 나 하지 않았나? 요거 잠깐만 아 이거랑 이거랑 연결시키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랑 요기다가 연결시켜서 저거 발동시키고 아이씨 발동하는게 맞는거야? 아 뭔가 아닌거 같은데 요건 또 무슨 무기야 요기 무기 아 무기들 어 아 아 아 새로운 무기랑 장비들 만들고 있었네 또 와 얼마나 또 상대하려고 와 얼마나 또 상대하려고 무섭네 요거 키고 그러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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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연결한 다음에 요거랑 저거 연결하면은 연결된다 쇼 발 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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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그래 무슨 꿍꿍이야 핀가 에너지를 퍼 벗고 있는데 뇌 폼에다가 에너지를 퍼 벗고 있는데 그거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폭발을 일으키려고 하는건가 그거를 그거를 극장만 폭... 극장이 아니라 락슨 플라자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거다 멈춰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 온다 오케이 꺼내야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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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애들 많다 핀은 정말로 할 것 같다고? 핀은 그냥 도루가 벗고 있는 건물에 에서 핀은 그냥 벗고 있는 건물에 걸어가는 거다 그녀가 벗고 있는 건물을 가려야 한다 그 건물에 부를게 한 번 더 켜지 않는다 그 건물에 불을 내려라 그 건물에 불을 내려라 네, 이제 새로운 건물에 가르쳐야 해 오케이 일단은 요기 있는 놈들 먼저 처리하고 오케이 피하고 음 저거를 이용해볼까 요거 저기다 던지면 애들 몇명 오겠지 오케이 얘 컷 오케이 오케이 차근차근 음 음 너네 조심해도 다소용 없어 아니야 나 쏘지마 나 좋은이야 오케이 얘 묶어버리고 오케이 그래 너네들 흩어지면 바로 죽는거여 으이 오케이 너 혼자였지? 응 그러니까 죽는겨 그 다음에 어디로 갈만하나 이쪽으로 오케이 우후 쓰러뜨리고 쓰러뜨리고 우후 치고 빠지기 엄청 하고있네 으하 보자 어디로 갈만하나 자 보자 보자 어디로 보내는게 좋을까 자 보자 보자 어디로 보내는게 좋을까 음 너도 다운 음 너도 다운 너도 다운 너도 다운 자 너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기 한 명 아 들켰다 피하고 빰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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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es 이용 Конечно 묶어버리고 더 나타나니 에드 더 나타나네 시 오으새로 histó 어후 새로운 장빙가보다 히히윙 오 마이갓 오케이 쫌 abra 잘한다! 계속해서! 어딨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때리고 피해주고 피니셔 날리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때리고 컷 와 끝났지 오케이 됐스 끝내자 어 온다 아 빈 왔다 아 베프랑 싸워야 돼 멈췄 멈췄 진심 쟤 저렇게 하니까 약간 바위 같다 롤에서 아 나는 그냥 얘기하고 싶을 뿐인데 쟤는 쟤는 들어줄까 헉 오우 아주 그냥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답도 안 나오긴 하겠다 아니지 근데 너가 너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칠텐데 이게 락선이랑 너만의 일이야 그러게 어떻게 해야 아직도 안 지치지 과학기술로만 이루어지니 그저 장비를 체력을 체력 소모가 별로 안되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진실을 말하라고 와 이거 가까이 가면은 얘기한다고 와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할거야 진짜로 오우 너무 안좋다 쫓아간다 와우 씨 그냥 개박살내네 전작 빌런들이랑 뭐가 달라 오우 뭐야 방금 한개가 가면은 일주일에 네 친구니까 무슨 느낌일까? 양쪽다 안타깝네 핀이랑 어떻게 됐냐 저는 사실 집에 있어요 제 부모님은 다음 주에 돌아가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가고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네 나중에 연락할게 뭐 이따가 더 많은 걸 얘기 좀 해야겠네 네, 형님, 에헨 나 삼촌한테 전화했다 조언이 필요하다 뭐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에 대해 시간 가능하세요? 지금 하는 일 마무리하고 전화할게 네, 고맙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 dramaturg이 내게 되면 삼촌 돌아올 때까지 이것저것 좀 하면 될 것 같다 흠 요거는 무슨 뭐였지? 락선 아 락선 거기 들어가는 거였구나 어 연구소 들어가는 거 일단은 스킬 스킬 한번 찍자. 스킬이 뭐가 있을까? 스턴 된 애들을 다른 애들한테 던지면 걔네도 스턴 걸린다 은신 상태에서 베논 번개펀치를 쓰면 번개펀치라는 말이 더 입에 와닿는다 번개펀치를 쓰면 보너스 데미지가 들어간다 어 요거 내려 찍는거 범위를 늘려주고 요거는 요거는 은신 그거를 늘리고 음 늘려주네 뭐를 찍으면 좋을까 일단 기본적인거를 먼저 찍는게 좋긴 하겠지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찍자 그 다음에 미션은 아직까지 뭐 오픈된게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하러 가자 그 사이드 미션 하러 가볼까 사이드 미션 중에 사이드 미션을 아예 끝내자 요거를 해가지고 아니다 사이드 미션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 나중에 다 끝나면 그래 사이드 미션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요기 있는 것들 그냥 이런것들 얻어 가면서 그러면서 있자 아니야 그냥 어 그냥 그냥 사이드 미션 하자 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자 첫번째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은 사이드 미션이 가능하다 휘스트로 가는거라면은 그 봉사활동 그거에 관한거였는데 요거 사이드 미션 스파이더맨 헤이 I'm Caleb Good to meet you saw your mural at teo's 어 음 That's the other guy But I'm still here to help 흠 Every business on this block had Inventory stolen over the last few weeks 뭐 몇일동안은 뭐 물건들 계속 털렸다고 하네요 We can't swallow a loss like that Did you report it? Sure But no one's taking us seriously 어 분신물 신고했는데 진지하게 안 받아들인다 진지하게 안 받아들인다 I'll meet her there See if I can help Thanks, Spider-Man Good to have you looking out for us 음 하이튼 뭐 뭔가 요기 말 요기 말 요기 말 사람들이 그 그 뭐 그 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털려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나 보네 음 케일리프의 클린컷 그리고 파느포테 어우 파느포테 아리파스 아리파스 난 안전한 슈퍼히어로임 난 안전한 슈퍼히어로임 이건 약간 맞아 완전 그래서 계획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누군가가 태오 보테가 음 음 음 일단은 그 분실물 추적해서 누군지 알아보고 그 전에 다른 그 다른데랑 연관이 돼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데 그 태오 뭐 그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거기도 털린대 중 하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배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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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이 왜있어 어 경찰이 왜있어 경찰이 왜있어 경찰이 왜있어 엑스컨 아이디 아스코브 캠 밀라 바스케스 파느포테 오 오 카밀 카밀 어 공급하는 여자들을 그걸 했다네 아 뭐 어디서 뭘 찾아야되지 잠깐 어디서 뭘 찾아야되지 잠깐 살짝 풀다가 저건 뭐야 자켓 자켓이네 어떤 가게의 점퍼인데 맨하튼은 열두개 체인점이네 그 다음에 증거를 더 어 뭐 뭐하겠지 요거 요거 조사 발자국 어 영수증? 영수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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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영수증인데 차이나타운에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주소 받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다 차이나타운으로 가자 아 어 그 쟤네들 먼저 찾았나보다 차이나타운에 차 여자 그게 있다는 있는데 카밀라가 아 카밀라가 걔네들이 절도하는걸 찾아가지고 쑑 잡을려고 했는데 오히려 납치당했다 아이고 해결해 줬야지 자 빨리 가자 2 이 으 으 어 납치한다 납치한다 턴클 열어둔 수체로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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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쫓아가는 중 날라가 우씨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으악 오케이 탔다 어 너 나와 너 옆으로 나와 너도 피해주고 너도 으아 비키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 차 멈춤 트렁크 열어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다친데 없으세요? 알아요 알아요 집에 도와줘요 집에 도와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집에 도와줘요 고용됐다 그러면은 조사하러 가봐야지 한국 쪽에 자기네들 그게 있다고 하니까 누가 고용했을까? 누가 고용했을까? 아 그쪽으로 비즈니스 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야 와 와 누군가가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일부러 부도내려고 물건을 훔친거라네 와 미쳤다 화물이 너무 많은데 어디다 숨겼을까 여기 엿들으러 가볼까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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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랑 그런것들 다 공급했는데 사람까지 죽인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또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 피스트를 피스트를 피스트도 피스트도 그거를 문 닫게 하려고 하려고 한다네 피스트가 그거잖아 그거잖아요 자산단체라고 해야되나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근데 그 거기 있는 땅까지 사가지고 사가지고 그거를 몰아내려고 한다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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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딱히 뭔가 진짜 필요해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그냥 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묶어버리고 하나하나 처리해볼까 얘를 처리 너는 뒤에서 저런 소리가 들렸는데 모르니? 컷 어 톡 빠지지 음 기절해 여길 날라가서 얘 컷 너도 컷 컷 위로 도망치 위로 도망치 위로 도망치 위로 도망치 많다 씨 근데 누가 얘네들을 고용하는 걸까 톡 톡 너 혼자 가니? 오케이 얘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컷 얘도 컷 오케이 얘도 컷 오케이 얘도 컷 오케이 얘도 컷 오케이 얘도 컷 고려기 크린 컨테이너 빨간 터라 버전 어어 초록색 컨테이너에 별 그려져 있는 거 초록색 컨테이너에 별 그려져 있는 거 초록색 컨테이너 별 그려져 있는 제일 안쪽에 있겠지? 이런 거 찾을 때는 항상 제일 안쪽에 있거나 이르지 않나? 어디에 있을까? 초록색 화물 어디어디어디? 아 요거 밑에 있는 거 아 요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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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요거를 돌려서 오케이 이거 다시 한번 끌어서 묶어버리고 요거를 끊어야지 어 누구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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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마야 자 때리고 때리고 와 진짜 로켓런처를 마을에다 도시 한복판에서 때리고 때리고 빰 빰 오호 어휴 날아가서 으이씨 어따 대고 로켓을 날려 이씨 짜식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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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딨어 또 다 됐지 오우시 갑자기 나타나고 날리야 열어 많이도 털었다 음 얘기해주고 찾았다고 오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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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도 신청할뻔 하기 직전 이었는데 마침내 이걸 갖다 줘서 어 달 잘 정리가 됐다 카우 헤벤 니다 헤이 컷 드랍 바 하우스 하우스 오우시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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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이 최고지 하우스 오케이 나이스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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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누군 지 안 밝혀졌네 헬스키친에 있는 한국에서 만나자고 하네 만나줄까 핀이 그러니까 거짓말 한걸 들켰는데 과연 만나줄까 이쯤에서 이쯤에서 스킬도 하나 늘어났으면 스킬도 찍어주고 은신 은신하고 수트를 하나 새로 뽑자 이 타이밍에 수트를 하나 새로 뽑아봅시다 내가 만들 수 있는게 요고 그리고 요고 어 뭘 뽑아볼까 홈메이드 숲 이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늘은 이걸로 정했다 자 역시 손수 만든거라서 약간은 약간은 허덕한 감이 없지않네 너무 머니깐 여기까지 오케 야 이게 로딩이 없는게 진짜 신기하다 로딩 없는게 말이 돼? 와 와 오케 저기 위에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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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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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 응, 이걸 시작한 이후로 비트를 찍은 적도 없다. 워라벨. 워라벨 제일 중요하지. 아빠랑 삼촌이랑 어릴 때 했던 거. 믹스테입이야? 끝낸 적이 없었다. 도시의 소리가 비트이길 원했다. 멋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못 끝냈나보네. 딴 생각할 시간을 준다.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듣고... 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 여기서 레코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5 5 5 5 5 5 트라이케의 클리어 라이브 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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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8 9 5 6 6 7 8 9 9 10